안녕하십니까 저는 집에 가다가 우리 아름다운 이 숲속에 히든 밸리에 와있습니다 지금은 이 카페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이 숲 계곡에 있어가지고 느낌이 아주 엄청 시원합니다 진짜 여기에 카페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숲속에 카페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단골로다 보니 정말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 눌러앉게 됐답니다 완전히 턴벨리가 저를 욕한거죠 우와 단풍나무 이게 지금 다래덩쿨인거 같은데 이렇게 위장 을 해서 잎새가 하얗게 눈내리는것처럼 꽃이 피어있는것처럼 보입니다 와 맑은 물 오 여기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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